세월호의 비극 앞에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누가 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어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울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신혜 PD입니다. 막말의 시작은 새누리당의 한기호,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4월 20일 사고 발생 나흘밖에 안 된 시점에서 북계의 지령을 운운하는 색깔론을 제기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선동꾼이라고 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7월 초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유가족들을 향해 고압적인 발언을 해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빚댄 발언을 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유가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한 발언을 안홍준 의원은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을 두고 제대로 단식을 하면 벌써 실려가야 한다며 진짜 단식을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투에 말을 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 막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노와 슬픔과 절망을 나누면서도 서로를 위로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문인들은 추모 문짐, 눈먼자들의 국가를 냈습니다. 소설가 박민규는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라고 쓴 소설가 황정은은 무기력과 절망을 고백했고 소설가 김혜란은 바다를 볼 때 이제 우리 눈에는 바다 외에 다른 것도 당길 것이라며 세월호가 당긴 상처를 표현했습니다. 고은을 비롯한 69명의 시인들은 추모 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를 편했습니다. 지금 나라 초상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간마마 승하가 아닙니다. 두 눈에 넣어둔 내 새끼들의 꽃 생명이, 초록 생명이 어이없이 몰살된 바다 밑창에 모두 머리 박고 있어야 할 국민 상중입니다. 고은 시인의 이름 짓지 못한 시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김선우 시인은 시, 이 봄의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서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천만 서명 받으면서 오해도 받았었지 보상금과 성립아 원한다고 아니라고 절교해도 항상 오해받았죠 그들 귀엔 우리 애기 안 들리나 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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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상규명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진상규명 대천명이 약속했죠 책임지고 밝힌다 필요할 땐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맘날 아침 뉴스 보니 경제 위기의 기쁜 세월호는 이제 완전 까먹었나 봐 기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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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상실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기치네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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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기치네 설치네 laps time 2시 생선 약속을 느껴주세요 약속을 ох소所 잡으세요 우리 아이돌을 찍으세요 블랄럽이 제정될 꽃 추운 겨울이 equals 천만선년 진상규명 저볼까요? 아뇨, 아뇨, 아뇨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진상규명 가는게 특별평은 진상규명 시작일 뿐 진상규명, 진상규명, 진상규명 진상규명의 서명으로 진상규명 여러분 힘내요 우리가 함께해요 짐 들고 지쳐도 끝까지 여러분 힘내요 끝까지 함께해요 Mrs. 진상규명 한글자막 by 한효정